뭐 할라고? 이이이 프라닭 신제품 좀 한번에 대답하라고 신제품 뭐? 거참 성질 더럽게 급하네 가만히 두면 내가 말을 안 해겄냐? 맨날 저날 그렇게 성질 내면 니 건강을 아 됐고 내 건강은 내가 챙겨 치킨 뭐야? 바질 페스타 정식 출신은 아닌데 전국에서 파는 데야 정식 출신은 아닌데 벌써 파는 건 뭐야? 물론 광고를 아직 못 찍었나보다 그런가 보네 특징은 뭐야? 바질 소스 구운 토마토 조림 파마산 치즈 얼마야? 19,900원 2만원 안 넘었네 그러니까 말이영 이 치킨 프랜차이즈들은 그냥 BBQ한테 큰절 해야돼요 앞에서 어그로 탁 긁어있으니깐 가사같이 담가 올리고 말이야 아 됐고 제품말고 다른얘기 하지마 먹어봐 오늘도 지랄났다 좀 깔끔하게 먹어라 맛은 어때? 꽤 괜찮은 크림 소스에 후추향 조금 바질향 많이? 바질향 호불호 없어? 불호가 있을만큼 많이 나질 않는데? 파마산 치즈는 잘 느껴져? 잘 보이게 뿌려져 있는데 같이 먹으면 잘 무르지 토마토 조림 구운 건 어때? 요것만 이렇게 따로 먹으면은 별거 없는데 같이 먹으니까 좀 요리 같고 괜찮다 비교할만한 치킨 있어? 같은 크림으로다가 로즈랑 비교해자면 이게 훨씬 낫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바질향이 진하고 매운맛이 있어갖고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거든? 근데 난 맛있다